안녕하세요. 정의 꽃가든입니다. 오늘은 헬로우 가든 마켓 신물 소개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망초입니다. 쌍덩이 신물 꿀풀모 지칫과의 여러의 사리풀입니다. 알프스 물망초로 불리는 푸르고 핑크한 색상의 안증맞은 꽃이 연속적으로 피고지며 콤팩트하게 자랍니다. 피고진 꽃은 정리해 주셔야 새로운 꽃대가 나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건조에 약합니다.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데이지입니다. 유럽의 원산지인 여러의 사리풀입니다. 개화식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긴 시간 동안 피어 있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서늘하고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며 여름에 뿌리가 썩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면 이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7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다이시아입니다. 아프리카 원산으로 상더니 신물, 꽃풀목, 현삼과의, 노지에서는 한해살이, 실내에서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거나 정원관상용으로 심습니다. 산악지대의 신물로 생명력이 강하며 남아프리카 원산이지만 비교적 내안성이 강하여 베란다 월동까지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안개꽃입니다. 캄카스 등 아시아 원산지로 속시신물, 줌신자목으로 1, 2년 초입니다. 높이는 30에서 45cm까지 자라며 잎은 마주나며 많은 가지가 갈라져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살고 흰 꽃을 무리지어 핍니다. 한여름에는 서늘한 곳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꽃과 잎을 피해서 충분히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비올라입니다. 전원주택 조경, 실루엣 조경의 화려함을 대명사 비올라입니다. 1년 초화 중에서 내안성이 가장 강한 초화로 영하 5도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비올라는 팬츠에 비해 잎이 작고 소복하며 화려한 꽃색을 가지고 있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크리산 세몸입니다. 유럽 민간에서는 꽃잎을 차례로 따내 가면서 사랑을 점치는 풍습이 전해져와 사랑을 점친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생지에서는 단연초이나 가정원회에서는 1년초로 취급받기도 한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작정온도는 15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곽꽃입니다. 초여름부터 꽃을 피워 가을 초입의 절정을 짓는 대표적인 여름가을꽃입니다. 한 줄기에 여러 송이가 피는 스프레이형 꽃입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 곽꽃보다 크기가 작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7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델피늄입니다. 야생화로 단연생 신물이며 꽃이 아름다워 간상용으로 많이 심는 신물입니다. 꽃색도 다양하고 향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매니아가 많이 있습니다. 꽃이 큼직하고 화려한 데다가 꽃대가 온정하여 정원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주로 심고 있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7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로벨리아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로 상덕예 신물 초롱꽃목 수천댓과의 한두해사리풀입니다. 한해사리풀로 많이 키우시지만 겨울 온도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그 다음 해에 다시 핍니다. 가느다란 많은 줄기에서 나비 모양의 작은 꽃이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여름 직설광선을 피하여 반그늘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펜타스입니다. 쌍덕예 신물 용단목, 꽃두선잎과 펜타스 속의 여러 해사리풀입니다. 5개로 갈라지는 꽃잎이 별을 연상시켜 이집트 별꽃이라고 불리는 야생화입니다. 단영생 신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온도만 유지된다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오래가는 꽃입니다. 잎이 쉽게 노랗게 변하는 것은 펜타스의 특징으로 자주 정리해 주셔야 새순들이 올라와 더 풍성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로 외목대로도 만드실 수 있는 키우기 좋은 신물입니다. 즉석왕선을 피한 반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버베나입니다. 마편촉과에 속하는 단연생 꽃입니다. 보통은 종자에 의해서 번식하고 물꽃이 산목으로 번식합니다. 작은 꽃들이 모여 둥근 형태를 이루는 버베나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어납니다.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정원꽃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려고 할 때 물 듬뿍 주세요. 추위에 강한 신물로 겨울에는 잎이 붉은빛으로 변하고 줄기나 꽃대에 이치가 맺을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버베나 파라솔입니다. 생명력이 강하며 1년 초 버베나에 비해 키가 작고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잔대처럼 잘 번집니다. 줄기가 지면 가까이 번지기 때문에 뜨거운 한여름에는 쉽게 녹아내릴 수 있으니 너무 빼곡하게 자라지 않도록 주기를 적당히 잘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지월동은 되지만 영하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갈 경우 보온을 해주셔야 월동 후 더 풍성하게 꽃이 핍니다. 탑을 쌓아 올리듯 꽃이 피어나는 모습 때문에 층층이 앵초라고도 불리오는 봄꽃 마라고이데스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를 잘하면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와 피고 지고를 반복해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설광산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2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시네나리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카나리 서머의 원산지로 초롱꽃목 국화과의 두해사리풀입니다. 관상용으로 봄에 화분용으로 많이 짚는 꽃입니다. 잎은 쉽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셔야 새잎이 나옵니다. 반량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15도입니다.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야생화, 꽃다지입니다. 시중해가 원산지이며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잘 자랍니다. 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서 생명력이 강한 신물입니다. 꽃다지는 단연초 노지월동 신물입니다. 여름철 장마기간과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약간 건조하게 관리해 주세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샤펜니아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로 통화시물모, 피춘니아 가지과의 여러해살이 반덩쿨초화입니다. 보통 늦봄부터 가을까지 개화기간이 상당히 긴 꽃으로 가지가 뻗으면서 꽃이 지속적으로 피는 편으로 꽃이 핀 후 줄기를 잘라주시면 여백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 꽃을 피웁니다. 수시로 꽃이 피는 신물이기 때문에 한두 달에 1회 정도 영양제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창가나 베란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겉흙이 말랐을 때 저면 관수로 주시거나 꽃과 잎 밑으로 흙 위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온도는 12도에서 22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장미메발톱입니다. 산재의 숲 가장자리와 계곡이나 양지바른 경사면의 풀밭에 자생하는 미나리 아제빅과 여러의 사리풀입니다. 꽃잎 뒤쪽의 꿀이 담겨 있는 부분에 매월 발톱같이 뾰족하게 구부러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서양에서는 삐에로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지월동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메발토발 꽃과 줄기는 특이하며 야생화로 여러의 꽃이 피고 지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밝은 창가나 베란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건조의 약함으로 흙이 마르기 전에 물 듬뿍 주세요. 운간초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월동이 가능한 초에 강한 야생화입니다. 하늘 위에서 자란다는 의미로 천상초, 구름 사이에 핀다고 해서 운간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고온다습한 환경에 치약하며 서늘한 곳을 좋아한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에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2도, 최저온도는 영하 20도입니다. 유리호프스입니다. 단연생 신물로 보물 알리는 신물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예쁜 노란 꽃을 피워 올려줍니다. 시든 꽃대는 바로바로 잘라주셔야 꽃이 더 풍성하게 자랍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꽃입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다할리아입니다. 메시코 국학과 다할리아 속 단연초입니다. 분지성이 완성하고 정원, 화덕령으로 심으면 크고 화려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구근으로 번식하며 다할리아 품종은 20가지가 넘어요. 가을철 잎이 시들면 구근을 캐어 얼지 않도록 보관하여 봄에 다시 심거나 봄까지 화분채로 보관하셨다가 증식시켜도 됩니다. 색상황산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수경으로도 가능하며 약재로도 쓰이는 한련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계열의 꽃과 연꽃 같은 잎이 어우러지는 한련화입니다. 메시코, 페루, 콜롬비아와 같은 남아프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한련화는 여름에 키우기 좋은 품종입니다.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개화시기가 긴 한련화는 추위에 약해 실내에서 적절 온도를 유지하면 오래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0도입니다. 석축과의 여러 해살리풀로 집소필이라고도 불리는 익기용담입니다. 자줏빛 줌린이가 있는 하얀색의 꽃잎이 풍성하게 피어 인기가 좋은 신물입니다. 봄부터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여 개화기간이 긴 점이 장점으로 내한성이 강하여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목마가렛입니다. 매년 꽃을 피우는 단연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꽃입니다. 햇빛이 잘 두고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나 화단에 두시면 튼튼하고 이쁜 색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꽃잎 색상과 모양도 조금씩 달라져 꽃을 피울 때 기다리는 재미가 있답니다. 가지치기 하시면서 외목대로 만드시면 더욱 풍성한 꽃합운을 만드실 수 있어 인테리어 신물로 좋습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무늬 바늘꽃입니다. 여러의 살이 불로 열매가 바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늘꽃이라고 불리웁니다. 꽃잎은 마치 나비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나비 잡자를 써 접초라고도 불려요. 추후에도 강한 단연생 신물입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3도, 최저 온도는 영하 10도입니다. 대모루입니다. 꽃송이가 많고 꽃이 커 봄에 잘 어울리는 화초입니다. 시든 꽃대는 정리를 해줘야 계속해서 새로운 꽃대를 올려줍니다. 꽃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주세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봄은 알리는 꽃, 철축입니다. 햇빛을 좋아해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시면 꽃을 예쁘게 피워줍니다.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신품종 스타파라솔입니다. 빈 내안성 단연초로 봄부터 가을까지 화분 가득 꽃이 핍니다. 페라곤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꽃이 지면 3분의 1 정도 잘라주세요. 또다시 새꽃이 올라옵니다. 랜디 제라룡입니다. 엔젤 아이스 제라룸이라고도 불리오나, 짧게 랜디라고 불려져요. 랜디 제라룸은 일반 제라룸과 달리 3월에서 6월에만 꽃대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개화기간이 길어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랜디 제라룸은 더위에 약해 여름에는 물주기도 늘려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꽃 임심이 좋은 캔디 제라룸입니다. 캔디 제라룸은 잎이 뾰족하고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꽃대가 밑에서 개삭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꽃을 보시려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라룸입니다. 꽃이 시면 꽃대를 잘라주세요. 아래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이 크고 화려하며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버무따 제라룸입니다. 아이비 제라룸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이지만 추에 강한 꽃입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꽃을 풍성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늬어의 생김새와 화려한 예쁜 꽃, 귀여운 초록잎 등 아주 매력적인 꽃입니다. 마담 살롱입니다. 잎 테두리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으며 핑크색 꽃이 피는 매력적인 신물입니다. 페라고늄 제라룸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로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는 허브꽃입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며 아파트 및 주택 등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 밝은 창가나 베란다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겉흙이 말랐을 때 저명관수로 주시거나 꽃과 잎 밑으로 흙 위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제라룸입니다. 잎과 꽃의 모양이 다양하고 온도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어 사랑받는 신물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잎색을 가진 제라룸. 꽃이 아름답고 교배를 통해 다양한 꽃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매니아층이 두터운 신물입니다. 싹소름입니다. 꽃잎은 보라와 연보라색이 잘 어울려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밝은 색감으로 실내 분위기를 밝혀주는 관역 공기정화 신물입니다. 농구 신물처럼 곱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물목과 같이 식재하며 위로 타고 올라가 더욱 아름다운 정원 및 울타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기온만 맞으면 연중개화가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말발도리입니다. 말발도리는 주로 산꽃살기 돌틈에서 자라며 야생에서는 2미터까지 자랍니다. 하얀꽃이 바그바그를 피어나 매력적인 신물이랍니다. 노지월동도 가능해 정원식재용으로 추천드리는 신물입니다. 꽃이 진 후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다음에 더 풍성한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나비수국입니다. 연보라, 파란색감을 나비를 닮아 나비수국이라고 불려요. 나비수국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이며 이름은 수국이지만 사실 수국 종류는 아니랍니다. 햇빛이 잘 되는 곳에서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한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올망조망 귀여운 노란꽃을 피우는 유매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핏이 잘 드는 반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소나무 잎을 닮아 매력적인 왁스플라워입니다. 꽃다발에 많이 활용되는 꽃입니다. 알알이 맺혀있는 꽃망울에서 꽃이 피면 더욱더 매력적인 왁스플라워입니다. 개화 기간은 3, 4주 정도 되며 해가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하게 키우시면 계속해서 꽃망울을 맺기도 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진한 잎색과 하얀 꽃이 대조되어 매력적인 베고니아, 플라잉 에그입니다. 하얀 꽃과 가운데는 노란색 꽃이 같이 피어나 플라잉 에그라고 불려요. 잎 끝에는 하얀 솜털이 있답니다. 베고니아답게 습도에 약하니 습도에 유의하며 키워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4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장미와 비슷하게 생긴 라논클러스입니다. 외등쿠베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라논클러스의 대표적인 꽃말은 매호, 매력, 짝사랑입니다. 라논클러스는 보기와 다르게 굵은 신물이며 단연생입니다. 이른 봄에 다시 꽃을 보기 위해선 겨울엔 서늘한 곳에서 키워주세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3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나리백합입니다. 나리백합의 원산지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백합은 한자어, 나리는 순 우리말로 백합을 의미합니다. 나리백합은 우리나라의 대표, 알뿌리의 신물입니다.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겨울에는 구근을 신문지에 싸거나 흙에 묻은 채로 저흥 보관해 주세요. 더블캄파룰라입니다. 품종이 수십종에 달하는 캄파룰라 중 장미꽃처럼 생긴 장미캄파룰라, 더블캄파룰라라고 불립니다. 시중의 연한 온대지방에서 온 아이로 꽃망울이 정말 많이 달리는 품종이에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허브향 나는 봄꽃 피나타 보르니아입니다. 동그동그란 핑크빛, 꽃봉오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달립니다. 꽃이 피면 별모양의 귀여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잎에서 나는 혀부향은 향수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해요. 하늘거리는 잎과 핑크핑크한 꽃이 매력적이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다네어의 여왕입니다. 주황빛 꽃이 매력적인 신물입니다. 원산지는 브라질 남부, 아메리카입니다. 구근과 개근이 함께 있는 신물이며, 개근신물답게 겨울이 휴면기입니다. 겨울에는 잎이 다시며, 봄이 찾아올 때 다시 새잎이 올라와요. 휴면기 때는 물주기를 줄여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혼향이 가득한 노란 꽃을 피우는 애니시다입니다. 추위에도 강하며, 어느 정도 겨울에 추운 곳에서 키워야 꽃눈이 생긴답니다. 물을 좋아해 물을 말리면 잎사귀가 다 떨어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수국은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이름에 물수가 들어가는 만큼 물을 좋아하는 수국은 꽃이 피기 시작하며 물마름이 아주 빠르고, 조금만 목이 말라도 잎과 꽃이 축 처져 물주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변 온도를 서늘하게 관리해 주면 건강한 수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보라색 꽃이 상당히 매력적인 청화지손이입니다. 전국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출기는 바닥을 기며 꽃이 하늘을 향해 핍니다. 한여름에 너무 무성해지면 출기를 잘라주어 2차 개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3도입니다. 천황매입니다. 외목대로 수양이 잡히면서 옆으로 가지를 뻗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화분에 심으시면 더 어울립니다. 작은 꽃대들이 다그다글 달려 있습니다. 즉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고 2, 3일 지난 후 물 주시면 좋습니다.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영하 4도입니다. 전국 노지 활동이 잘 되는 향기나는 솔채, 향솔채 블루주어스입니다. 연중 개화가 가능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 봄과 여름에는 흙이 빨리 건조되어 틈틈이 흙의 상태를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시 성남입니다. 4월부터 6월 초까지 오랜 기간 개화하는 핑크색 또는 백색꽃이 아름다우며, 영하 30도 이하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내한성이 매우 강해 꽃을 감상하면서도 사계절 푸른 잎을 감상하실 수 있어 그라운드 커버, 조경의 최적 소재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화분 식재를 통한 실내 인테리어 적용에도 추천합니다. 가지가 땅에 닿으면 뿌리를 내리면서 크기 때문에 키우기가 쉽고 수명도 깁니다. 난타나입니다. 노란색으로 꽃을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황색, 핑크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7번의 색 변화가 일어나 7변화라고 불려요. 조금만 맞는다면 사계절 무관하게 수시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꽃이자입니다. 동북아시아가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물 중 하나입니다. 순백을 새긴 하얀 꽃, 향기나는 꽃을 피우는 꽃이자입니다. 꽃이자의 꽃말은 순결, 순백, 행복입니다.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일반 라일락에 비해 잎과 꽃이 작고 크기도 작지만 병충해와 추위에 강하며 매혹적인 향은 2배 이상 진합니다. 개화기간이 길어 관상용으로 키우기 좋습니다. 해가 잘 드는 반량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나만의 작은 나무를 만날 수 있는 동글동글 귀여운 바질트리입니다. 허브의 한 종류인 바질트리는 단연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잎을 볼 수 있고 은은한 향기가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직사광선을 비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오색 초살입니다. 입 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초살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덩굴성 나무로 행인 플랜트로 늘어뜨려 키우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자슴의 향기를 가진 꽃도 피운답니다. 겨울엔 실내에서 활동하세요. 고려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덩굴 중 잎이 빨갛게 올라오는 종입니다. 햇빛을 잘 보여주면 색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덩굴 신물이라 벽타기를 엄청 살아납니다. 빛을 좋아하는 신물입니다.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물을 좋아합니다. 특히 꽃이 필 때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외성 파파야입니다. 열매는 식용, 잎은 연육제로 이용하고 관상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햇볕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기 전에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2도 이상이며, 최저 온도는 8도입니다. 알로카시아 반비노입니다. 알로카시아 계열인 반비노는 얇고 뾰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택 있는 잎과 뾰족한 잎이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알로카시아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 취약하니 흙은 건조하고 고온다습하게 키워주셔야 합니다. 직선 화산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알로카시아 플라이 덱입니다. 동물 모양의 이국적인 벨벳 느낌의 큰 이파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이랍니다. 선명한 흰색 잎맥에 벨벳 느낌의 진한 녹색 이파리는 실내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좋습니다. 다소 습한 환경에서 온 아이이기 때문에 공중분물을 자주 해주시면 훨씬 이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메디닐라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다소 만나기 어려운 아이이며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최고급 수종이랍니다. 꽃이 포도처럼 길게 늘어져 보인다고 해서 포도장미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수영과 점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어서 관상용으로 인기가 좋은 식물입니다. 즉석왕산을 피한 햇빛이 잘 드는 곳,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물은 흙이 마르면 흠뻑 주세요. 버터플라이입니다. 나비를 닮은 잎이 매력적인 희귀 식물입니다. 나비를 닮았다 하여 나비 플랜츠라고도 불려요. 삼각형 모양의 잎과 무늬가 아주 유니크한 나비 플랜츠입니다. 바람이 불어 잎이 흔들리면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든답니다. 식사왕산을 피한 반음직,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오직 헬로우 가든 마켓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리발 홍콩야자입니다. 일반 홍콩야자와 다르게 오리발 같은 잎을 가진 오리발 홍콩야자입니다. 식사왕산을 피한 반음직,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특이한 무늬의 희귀 품종, 아카사스 모리스입니다. 아카사스 모리스는 국내에서 무늬 도깨비 망초라고 불립니다. 반양지, 실내 베란다가 적당합니다.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